아잇! 언클레드 돈주워 쇼핑하게 상섬에 야지가 뚝 야지가 뚝 얼 미친 너무 맛있어요 이건 맛없다 이건 맛없다 아잇 예 예 읏 다가 백화 아카베코 소용돌이 병풍 병어포 병어포 나중엔 진짜 좋을텐데 지금은 아쉽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쉽네 왜 데려갈까 200원이니까 갈방하네 아 아 아 아 아 지식 아 아 아 위협 어디갔어 위협이 아니라 연타 어디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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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동놈 쉐기들 너가 언제 먹냐 아 이거 아유 지금 아유 뭔가 아 이래 이래서 안되는데 결정력이 없다 무감각 타락 까지 나와줘야 이런 절 힘이 잘 해주고 있다고 봐야지 그냥 때려봐 아 못참았다 사실 냈어요 저걸 어떻게 참음 흐흐흐 아이 인마 쓰레기 게임 이건 대학살 어 어어어어 흐흐흠 어어 어쩌지 쓸수밖에 없군 음 얄콤 킹시병 뭐해 아 이건 나오겠지 휴 휴가 아닌가 별로 이득이 없네 정말 실속 없다 엘리트 잡으러 왔습니다 아 뭐 뭐 참 뭐 어 음 맛있다 아 아이 정말 아이고 뚱땡아 신성만 빨리 나왔어도 이거 와 아이 뚱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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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 아 이건 뚱땡이 컷이라고 한다 무관광만 있어도 다 쓸어 담겠는데 어 미쳤다 이어포해지개 어 세일까지 갓겜인데 아 이제 다 필요없지 않나 돈이나 느낄까 다 다 끝났는데 이제 번데기 넣고 즐겜할까 흠 질겜각이다 이건 저의 절 대 적 인 힘이 느껴지십니까 도도도도 네 번데기 비암식물 겁나 세네 지금 심장 가도 이길 수 있다 지금 심장 가도 이길 수 있다 대답 에헤 조점부터 퍼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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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벽이 이런 덱에서만 쓰다보니까 승률 통계가 엄청 높게 잡히던데 생존자 편향 내 신송 이거 제껀데요 나쁜놈아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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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몸바가 나이스 못했다 괴물 판도라 여섯장 고 야호 오 사혈트 뻣뻣빠짐 아니 상점색 위치 선정바라 진짜 와우 쩔어요 쩔쩔쩔 쩔쩔쩔 salud 산단자트 또돌갈김 강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번데기 각 진짜 안나오네 안쓰는 카드는 안쓰는 이유가 있다 족쇠로 때려서 잡은거 상점주인이 앞에서 나대는 이유가 있었네 나한테 이걸 주려고 난 그런줄도 모르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상점 와주지 않는걸 와 댁넘체다 고로킥 이거 뭐 질 자신이 없네 무슨 질수가 있나 지는 방법이 존재하나 실수하면 질수 있겠지 원데기쓰고 뻘짓하다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공격하듯다 죽으면 킥능성이 있다 왠지 몇번 해본거같아 왠지 몇번 해본거같아 내가 또 지금 카드 이상하게 쓰는거 아니면 이긴건데 망함을 만끽하고 있다 뭔가 그래도 쓰는게 낫겠지 뭐 굳이 안쓸 이제 미국이 뭐 이렇게 또 이제 다른 테레이로 뭘 봤네 강호할 것도 없는데 풀핀데 기분이다 와 드롭까지 잘 나오네 심지어 꿀 피귀 우물을 맞춰 총애를 얻거라 실패 이 아 아 이 아 이 잠시만요. 잉. 호. 제가 불어 소호. 이렇게 강해도 되는 걸까요? 억제 달려 즐겁다 석재 달려가 여기 와서 앉아봐라 내가 캐리 해줄게 석잎 석재 석재 석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흰 마이너스 11. 흰 마이너스 11. 흰 마이너스 11. 흰 마이너스 11. 흰 마이너스 15. 흰 마이너스 11. 들기는 자 모드 바지같은 허저미움을 보다 훨씬 강하군 강호할 곳도 없다 나니? 과제물 이렇게 쉬워도 되는걸까요? 아 신 아까 캘리퍼스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도두 어디갔냐 터론 불쌍하니까 도두 곁으로 보내주자 마탈팽이 자신있나? 터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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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물이 좀 늦게 나왔네 괜찮아 언제나와도 된단다 나오고싶을때 나오렴 번데기함 더할까 번데기로 장난치다가 죽겠는데 잠깐만 뭐 세력이 많나왕 번데기함은 존맹이 많고싶을땐 승부 조작 족쇠 하나 더 하자 족쇠 하나 더 하자 돌리 신성 신성 발굴 신성 와 철 힘 겁났어 하하 창허접색 힘 마이너스 35 즐겁다 아클은 그저 즐겁다 여기가 넷 버퍼 버퍼 특 겨우 46들 이런 허접이 라스트 보스 케미 22님 4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승이라고 하면 좀 추하기는 안되다 이펙트가 날 추하게 만들었다 5 5 10 11 12 12 13 13 14 14 15 14 11 18 12 14 15 오.. 좋은거 나왔네 좋은거 나왔네.. 아니 번데기로.. 드레기밖에 안나왔네.. 힌뻥 드가자.. 힌뻥 드가자.. 에이.. 오.. 엄청나.. 스크랩.. 오.. 엄청나.. 251 와 이거지 대단해요 쓰름 넘모 강해 이게 병어포? 해식에 뜨자마자 터지게 했다 해식이 아니었으면 사혈 겁나 돌리고 자신으로 채웠겠지 화운사 오튜렐 워치 위로 일용 흩어패 일용